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창보 타령 시리즈로 오늘은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우르무른다 무슨 새가 울려만은 적벽화전이 부으니라 하야구구 진토를 보고 슬피 통곡하는 듯이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중국 삼국시대의 주유와 제갈공명이 조조군사를 적벽에서 불을 이용한 화전이에요 불을 이용해서 싸움을 했던 불을 이용해서 화전으로 격파했던 그런 적벽화전을 소재로 한 그런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한 곡이에요 이거는 적벽화전은 중국 삼국시대 때 주유 제갈량이 조조군사를 풀로 탑파했다 이런 거에요 격파했다 하야구구 진토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거는 이제 죽은 진혼기가 있는 흙을 말하는 거에요 이게 하야구구 진토가 이제 죽은 진혼기가 여기 서려있다 어려있다 그런 진포 흙을 말하는 거에요 이거를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아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야만은 적벽화전이 비우니라 하야구구 진토를 보고 새 통곡하는 모양 사람의 인정치고는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이루에 남 대고 보면 후회 막급이 있으리로다 얼씨구 철씨구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이렇게 아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아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아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아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우연히 길을 갈 적에 그렇죠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야만은 무슨 새가 어울려만은 척벽화전이 비우니라 척벽화전이 비우니라 척벽화전이 비우니라 척벽화전이 비우니라 하야 구구 진토를 보고 아야 구구 진토를 보고 아야 구구 진토를 보고 아야 구구 진토를 보고 설립통곡하는 모양 설립통곡하는 모양 설립통곡하는 모양 설립통곡하는 모양 사람의 인정치고는 사람의 인정치고는 여기는 이제 엇박으로 들어가요 한 박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딱 치고 사람의 인정치고는 눈에서 눈 이렇게 들어가요 시작 사람의 인정치고는 그렇죠 여기도 또 한 박 먹고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시작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그렇죠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있느냐 이렇게 시작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있느냐 여기를 조금 더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조금 맛이 덜 나잖아요 거기를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있느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맛이 나요 거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이두에 남대고 보면 면에서 면 후 시김새가 면에서 들어가요 면 이렇게 시작 이두에 남대고 보면 그렇죠 이두에 남대고 보면 시작 이두에 남대고 보면 그렇죠 후회막급이 있으리로다 여기는 이제 후회막 여기 막에서 막급이 이렇게 하면 거기가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막급이 있으 있으 여기 있으리로다 이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후회막급이 있으리로다 시작 후회막급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얼씨고 철씨고 치화자 좋아 시작 얼씨고 철씨고 치화자 좋아 여기서 시김새 들어가죠 치화자 좋아 이렇게 얼씨고 철씨고 치화자 좋아 시작 얼씨고 철씨고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이제 두 장단씩 나갈게요 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자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시작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시작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그렇죠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우연히 길을 갈 적에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려마는 척벽화전이 피우니라 무슨 새가 울려마는 아잇 무슨 새가 울려마는 척벽화전이 피우니라 무슨 새가 울려마는 척벽화전이 피우니라 무슨 새가 울려마는 척벽화전이 피우니라 척벽화전이 피우니라 무슨 새가 울려마는 하야구구 진토를 보고 설리통곡하는 모양 하야구구 진토를 보고 설리통곡하는 모양 그렇죠 하야구구 진토를 보고 설리통곡하는 모양 하야구구 진토를 보고 설리통곡하는 모양 사람의 인정치고는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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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시작 일후에 남 대고 보면 후회 막급이 있으리로다 일후에 남 대고 보면 후회 막급이 있으리로다 일후에 남 대고 보면 후회 막급이 있으리로다 얼씨구 철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 철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참서부터 연결해서 해볼게요 아아 이렇게 시작 아아아아아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려마는 속벽화전이 비우니라 하야구구 진토를 보고 슬립통곡하는 모양 사람의 인정치고는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일후에 남 대고 보면 후회 막급이 있으리로다 얼씨구 철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이렇게 해서 창부타령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요거 다 노래는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